셋을 보고 있자니 이런 컨셉이 떠오르네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뷰X신이었다 인생의 반환점에서 이거 너무 무게감이 없어 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우리 헤어지자 왜 또 돈 많은 여자를 꼬실 거야 오빠 이런 데 가서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 어려워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나갈 때 이 사람이 뭐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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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방에서 득음을 하고 지X이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두려움하지 마 자 빈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네 끝났지 이젠 뭐 특별히 병X만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병X신 예 아버님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세요 불 좀 끌까 하는데 안 그렇거든 그치 무섭니? 너무 빠른가? 네? 저는 대단한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오래 안에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아 꺼져 아 왜? 어쩌로 외치우세요 나 용돈을 사람들이 의무고 좋을 때다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선배님 운전은 잡아봤지 아 왜 안다 미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